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쓰신 글을 봤습니다. 어제 봤고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적어드렸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파닉스가 잘 안되서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큰 걱정으로 보진 않거든요. 다만 하나 좀 석연차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파닉스를 하다가 아이가 너무 싫어해서 관뒀다는 이 부분이 그게 정말 싫어해서 관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후자라면 그러면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일단 파닉스라는 것 자체가 영어를 단어를 보고 읽을 수 있다는 능력치 배양에 맞춰진 그런 수업 방식이겠잖아요.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업을 할 때 파닉스 수업을 할 때 그 수업을 팔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냥 감자튀김을 얼만큼을 팔아야 이윤이 남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튀김 기계도 사야 되고 선생님도 고용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수업을 얼마나 오래 돌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그렇게 팔 필요가 없는 거를 6개월에서 1년 과정으로 파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상. 즉 뭘 해야 되냐면 아이가 읽을 능력이 필요하다면 읽는 능력이 없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채워주면 돼요. Middle School English라는 단어를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가 무엇이 부족한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지금 중1 교과서거든요. 근데 Middle을 못 읽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미, 미들레 라고 읽었어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Give me words that ends in, that ends in, DLE 라고 해서 DLE로 끝나는 단어들을 쭉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Puddle, Cradle, Noodle, Fundle, Dwindle, Tudle, Metal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이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이게 DLE가 끝에 나오면은 DLE가 아니라 DLE라는 소리 이 발음은 그냥 끝에를 길게 이어준다는 그런 맥락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이한테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는 게 맞겠죠. 미들를 못 읽는 아이라면 미들을 미들레라고 읽는 아이라면 DLE로 끝나는 단어들을 다 보여주고 이게 들, 소리가 난다는 걸 납득시키고 이를 학습 세션으로 편성하면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이걸 이해시키는 게 첫 번째죠. 그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로 이해시킨다의 영역입니다. 납득시킨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아이들이 이걸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기억할 수 있는가? 그럼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거 조금 고리타분하더라도 다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고 남편분 말씀하셨잖아요. 남편분이랑도 같이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이겁니다. 배운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배운다는 안다가 아니에요. 안다는 그걸 안다고 기억한다도 아니에요.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억한다고 쓸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하나 다 점검해서 쓸 수 있다의 영역까지 옮겨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쓸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근데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 정도면 쓸 수 있는 거고 쓸 수 있으면 기억을 했다는 얘기고 기억을 했다면은 안다는 거고 알았다는 얘기는 배웠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그렇기 때문에 배운다라고 착각하고 배웠다라고 배웠는데 그걸 갖다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잊어먹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누굴 가르쳐도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는 기억시킨다 로 가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안다고 납득은 했어요. 배웠고 알아요 이제 아이가 그럼 기억한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기억을 어떻게 시켜요? 수업에서 그걸 계속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수업을 하는 시간 그게 상기될 만큼 수업을 자주 하면 수업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씩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란 말이에요. 퍼들이 있었죠. 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들이란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정확히 뭘 어딜 얼만큼 못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다면은 이걸 갖다가 다 대문자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대문자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각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알려줘야겠죠. M이에요. 미음이잖아요. 그죠? I는요? I는 E잖아요. D, D, L, E 이거를 I가 처음에는 이렇게 봐야 돼요. 디귿 디귿 리을 이거는 에의 발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하나씩 시켜봐요. 하나씩 시켜보자면 미음과 E가 있고 D가 있고 D가 있고 리을이 있고 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I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씩 조립을 시켜본단 말이에요. 미가 되겠죠. 일단은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돼서 D가 될 거란 말이에요. 쌍디귿이 되나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없는 거는 발음을 하나를 차용으로 해오기 때문에 저기 이 발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모음만 있는 거는 이응 발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밑들 애가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읽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렇게 될까? 라고 물어보고 아닐 것 같다라는 대답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그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D가 두 개 들어가면 오히려 발음이 무뎌지고 이거 전체가 들이라는 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통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납득을 해야지 아이가 파닉스에서 외워야 될 것들을 외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음 E에다가 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미들이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학습 가능한 형태로 놔둬야 돼요. 어떻게? 이걸 갖다가 편성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들이 됐죠. 그럼 저희는 이걸 갖다가 사진을 찍을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카드를 아이를 위한 걸 새로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다음 단어를 소리네 읽으시오 라는 단어를 이렇게 했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답은 미들이니까 소리를 녹음을 해준다고요. 아 아직 안 나왔네. 이렇게 소리를 녹음을 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까 거기에 있었던 사진을 줄게요.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죠. 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카드를 이제 학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탐색해서 잠깐만 카드를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스타일에서 픽셀을 80으로 변경을 할 거고 됐어요. 다음 단어를 소리네 읽으시오 하면 아이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 정답 보기를 눌러서 middle 아 그렇구나. middle이구나. 근데 이게 어째서 그렇게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me 하고 ddl 이는 들이구나. 이거를 얼만큼 봐야 되냐면 잊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시간만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개인이 만든 단어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하고 그 낱개 낱개의 카드들을 본인이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보여줄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자면 스텔라라는 학생의 4월 15일자 결과표를 보면 이 학생은 지금까지 숙제를 거의 매일 해오고 있는데 여기 이틀 빠진 부분 여행 갔던 걸로 기억하고 아직 여기는 없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몇 개의 카드를 보고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 총 카드의 개수는 2925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장기 기억으로 밀어 넣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바로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단어의 퍼센테이지는 87.59%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학습 중인 카드는 9.44%로 집계가 돼 있어요. 이 아이는 영어를 지금 잘해요. 전엔 그렇지 못했죠. 이 아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자면 지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대개 통계를 보면 탐색을 해보면 이 카드들이 지금 아이가 갖고 있는 카드예요. 이거 전부 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2900개를 제가 다 갈아서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 카드들이 연역을 갖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지금 아이한테 카드를 만들어준 날은 언제야. 처음 만든 날짜는 11월 21일 날 만들어진 카드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11월 22일 날 10시에 저녁 10시에 처음으로 봐줬고 26분 1분 후에 다음 봐줬고요. 그 다음에 3일 후인 25일 날 그리고 5일 후인 30일 날 12월 15일 즉 지금 보시면 보름 단위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4일 4일 한번 틀려서 다시 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걸 보는 시간이 줄어요. 간격이 줄는 거예요. 왜? 이걸 아이는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카드를 좀 볼게요. 정확히 어떤 카드죠? 이거란 말이에요. It doesn't last long It doesn't last long 이라는 문장인데 이것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 문장을 아이한테 지금 그러면 이건 오래가지 않는다 라고 영작을 시켜보면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네 100%예요. 이건 이미 잘 아니까 이거 지금 여기 이스펙터 29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복습 간격 이 단어 한번 보는데 몇 초 걸릴까요? 몇 초 안 걸려요. 그 몇 초 안 걸리는 거를 3.13개월마다 해도 되는 수준까지 왔단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이런 카드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예요. 여기 몇 퍼센트? 아까 80.4%였나요? 87.59%가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어를 당연하게 뽑아낼 수 있는 수준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걸 갖다가 아이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그 케이스들에 대한 파악을 아이가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걸 가서 가서 앉아있는 시간만큼만 배우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카드의 개수를 점점 올려가야 돼요. 아이가 못 읽는 것만 딱딱딱딱 해줘야 돼요. 안키로 안키 카드로 편성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게 한다. 이걸 해야죠. 이걸 해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것들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쓸 수 있다. 이거는 다음 영역이에요. 여기에 가기 전에 그래 그럼 이 파닉스의 관점에서 3번 쓸 수 있다 같이 갑시다. 여기에선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패턴을 인지시키고 사용 가능하게 만든다. 이거는 뭘 해줘야 되냐면 DDLE DDLE로 DLE예요. DLE로 끝나는 단어들을 같은 방식으로 여러 편성해서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숙제 모니터링 한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에서는 읽게 만든다. 못 읽는 부분 찾아낸다. 못 읽는 부분을 읽게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준다. 납득시킨다. 그리고 숙제 편성하며 숙제를 함께 편성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학생이 함께 편성한다. 이게 돼야 되고 숙제에서는 학생이 하는 수업 영상을 영상이 아니라 숙제 읽기 수업을 쉬운 책부터 읽어나간다. 이게 있고 2번은 않기 1번은 전 Granger 모르던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되어간다. 이 두 개가 돼야죠. 모르는 걸 찾아내고 그리고 안 거를 보존하고 이렇게 축적되죠 학생이 숙제하는 영상이 녹화 공유되어야 한다 이는 켄이가 모니터링 하고 추가적인 숙제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되면 켄이가 빠져도 학생이 알아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일련 과정으로 잡을 일이 아니죠 납득 가능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단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이가 너무 싫어해서 관뒀다고 하셨잖아요 왜 싫어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싫어할 수 없어요 이게 자기한테 이득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싫어할 수 없어요 근데 이득이 아니었어 아이한테는 여기 기관에 갔든 뭐가 됐든 저는 모르지만 이걸 하다 그만뒀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어떤 경험이 됐든 아니면 이 지식 자체가 됐든 노력 대비 얻는 게 없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석연치 않고 이걸 저는 알아야지 다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튼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네 네